주인장! 보드카! 저놈 뭐해? 대단한 전사님 납셨네. 검도 두 자루나 차고. 어이, 회생놈! 검은 뭐한다고 두 자루나 찼냐? 왜? 고추도 두 개 달렸나 보지 뭐. 어이, 기먹었냐? 니 정체를 묻잖아! 칼맛을 봐야 그 빳빳한 혀가 좀 틀리려나? 자, 그 빳빳한 혀가 좀 틀린다. 저 손으로 넘어갈 수 있는 혀가 좀 틀린다. 전사님은 무리야, 이 형은 무리야. 그 빳빳한 혀가 좀 틀린다. 그 빳빳한 혀가 좀 틀린다. 그 빳빳한 혀가 좀 틀린다. 한 번에 싱싱한 혀가 좀 틀린다. 미워, 직업이야! 아깐 뭐 이리 소란스러워? 아깐 뭐지? 얘들아! 얘들아! 아무것도 안으로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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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게 뭐야? 안녕, 주니어. 꽤 오랫동안 널 찾아다녔어. 널 죽이러 왔다. 우선 내가 물어볼 게 있다. 뭐, 뭐든지 말할게. 젊은 여자 하나와 어뮤 시인을 찾고 있다. 만난 거 알고 있어. 여자? 무슨 씨발놈이! 갯빛 머리에 등에 칼을 짊어진 여자다, 나처럼. 그, 그, 그 여자... 그게, 기억나! 너를 찾는데 꽤 오래 걸렸어. 넌 찾기 참 어려운 놈이다. 난 화나고 지쳤다. 여기까지 오면서 사람을 많이 죽였다.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사기를 치려 하고, 또 어떤 놈은 거짓말을 하더군. 한 번만 더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려 한다면, 난 제대로 폭발해 버릴 것 같거든. 그렇게 되면,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. 그게 니가 되고 싶진 않겠지. 좋아. 수작 부리지 마라, 주니어. 똑바로 말해. 말할게. 전부 말한다니까. 순서대로 또 말해. 다른 할 말은 없나? 내가 아는 건 그게 다야. 진, 진짜로. 넌 내가 찾는 여자를 다치게 하고, 친구를 고문했다. 날 공격했다니까. 나도 어쩔 수 없었어. 이렇게 비게. 내 꼴을 좀 봐. 좀 봐줘라. 제발.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알려주지. 내가 찾는 그 여자는 내 친딸 같은 아이다. 그렇기 때문에 난 널 용서할 수가 없어. 안 돼! 아, 이 전화! 탑차! 아주 옛날 생각나는데! 이 기운은 내가 맞으러 보인! 그렇소! 그대는 악당이자 사기꾼이여! 그대가 위처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잖소! 얌전히 집에 가서 잠이나 자. 내일 할 일도 좀 생각하고. 좋은 생각이야. 너넨 어떤지 모르겠는데, 난 갑자기 잠이 쏟아지네. 집에 가자. 이 터널 파이어의 도시에서 뭐하는 거냐? 짐승새끼. 파핀스 건드리지마. 그 벌러들이 헤멜파트 주교님을 호색까라고 모욕했다. 그걸 가만둘 수 없지. 저 족같은 새끼들한테 가서 기어 나오라고 해. 플루트를 아주 똥구멍에 쳐 넣어준다. 그럼 방귀 낄 때마다 새로운 노래가 나오겠네. 하하! 여기서 꺼져. 당장. 뭐? 이 존많은 새끼가! 이 존많은 새끼들아! 직업이야! 나에게 맞게!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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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들어와! 부탁하는게 아니라 통보하는 거야. 물론 막는건 자유지만.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장단못해. 시발. 그런다고 내가 쫄 것 같나? 쫄는게 좋을 듯ain다. 좋아! 그 괴물 때문에 피까지 벌 건 없지. 마부한테 가봐. 사료 축 내는 놈이 하나 사라진다고 얼씨구나 하고 넘겨줄 테니께. 여행 잘하시게. 그래 고맙군. 휴식! 근데 우리끼리 옮기기에 너무 무거워요 안 옮겨도 돼 이리오 잡았어요 쉬잇 왜 그래 사민조야, 가볍게 무장했어 문밀히 움직이는군, 저기 문밀히 엄마, 인사라서 아니,起고만 도전 베 Medicare 내 짓 사민 조орош 전장 생각보다 주 Vision 정말 brilliant 못해 자, 그래. 들어와. 잘 써오는 분. 누가 가르쳐? 네가 죽인 위치. 누가 가르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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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가르쳐?